아니면 산책놈 및 전망... 어머어머 우리 천주호 가자 천주호 천주호? 어 그러니까 거기가 호수 전망계의 산책놈 어! 어! 미큰렛! 아 미큰렛 올렸구나 정상! 저 위에 끝에 보이지? 저 정상까지 가 올라가는 곳에 올라가는 곳에 정상이야? 어 정상이야? 어 정상이야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어 어 저쪽으로 가봤는데 오늘 이 모노레일 선수 할까? 모노레일! 어 지금 지금 점검한다고 차에서 낼까? 그럼 등산용 주팡이 꺼내보면 안 돼? 등산용 주팡이가 없어? 그래서... 모노레일 타는 건 안 돼? 모노레일 오늘 운행을 안 해 왜? 어? 왜? 점검 안 돼 어 점검 점검 저런 것들은 잘 운전을 하나하나 점검을 가끔 하거든 아니 잠시만 근데 왜 나는 하늘 가면 전망마다 왜 닥치는 걸까? 아 우재야 우재가 뭔가…